선순아 씨! 성공! 좋아요! 자 이번에 다시 리자메입니다. 리자메! 룰렛 돌려주세요! 멈춰! 역시 난이도가 좀 있어요. 김혜연 참아주세요! 얼굴이 헷갈려요. 뱀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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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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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뱀을 사로잡아! 뱀이다! 아이고! 아이고! 아! 결과가 나왔네요. 자 여기서 이번 주 우승! 서수남 김현실! 축하합니다!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전혀 뜻밖에요. 이렇게 블링블링한 금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축하합니다. 자 오늘 베스트 커플 누구입니까? 아름다운 자매! 이현경! 이현경!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감사합니다! 최고의 노래의 왕을 노란다! 제 45회 왕주왕전 도전! 성공! 그래서 원래 제일 친할 때라도 무서운 거잖아요. 싱글벙글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It's raining man 할렐루야 싱글벙글 어디서 무얼했어 Come on baby tonight 너를 사랑하나봐 You-hoo 너는 정명 나를 잊었나 You-hoo 나를 보는 끝까지 미칠 것 같아 야릇하게 미소를 지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계속 눈을 맞춰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을 맞춰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을 맞춰 내 속에는 숨길을 믿을 것 같아 뜨기를 못하게 하면서 내 머릿결부터 못 타고서 흘러내려 내 머릿결부터 못 타고서 흘러내려 간의 조회 이 순간 우리야 우리야 간의 조회 이 순간 매일매일 건강채움 그린너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치킨을 디자인하다 두리아 바비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맛은 건강 오븐에 빠진 닭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화미물엿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현대종합상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제노바 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.